요새 너무 이제 출생률이 낮아져서 자식을 너무 안 낳았는데 옛날에는 참 많이 낳았습니다. 옛날에는 많이 낳았고 자녀들이 많죠. 다 효도하는가요? 글쎄요. 요새는 또 효도의 기준도 좀 달라져서 입장이 각자 다 다르겠죠. 예전에는 이제 부모를 모시고 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인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. 인도에도 똑같았고 그때도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훌륭한 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바우푸띠카라는 이름에 이제 연세가 좀 드셨어요. 왜냐면 자식을 아들 일곱, 딸 일곱을 낳았대요. 그럼 몇 명을 낳은 거예요? 14명을 낳은 거잖아요. 그때는 굉장히 일찍 결혼했을 테니까 감안하더라도 14시면 상당히 나이가 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신랑하고 잘 살다가 신랑이 먼저 돌아가십니다.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는데 자식들이 이제 얼추 다 컸어요. 다 커서 자식들이 이제 다 크면 뭘 원하죠? 유산을 원하죠. 재산을 분배해달라. 자 계속 아들이 다 재산을 요구하고 딸들도 다 재산을 달라고 그럽니다. 바우푸띠카가 생각을 해봐요. 줘도 되려나?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하기사 뭐 내가 자식들 다 키웠고 내가 뭐 돈 준다고 해도 자식들한테 의지해서 살면 되지 내가 뭐 내가 가진 재산을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돈을 나눠주기로 이제 결심을 해요. 근데 이미 이제 이분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혼자 살기는 조금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아들 딸 아들 일곱 딸 일곱이면 사위 며느리까지 합치면 숫자가 몇 명이에요. 약이 우선 뭐 딸은 딸 집에 내가 갈 일이 있겠나 그냥 우선 아들 집에나 다니면서 내가 살면 되지 하고 재산을 다 처분합니다. 본인 살 집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아들과 함께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집을 다 처분하고 자식들한테 나눠주는데 이것도 고민이 상당하죠. 어떻게 나눠줘야 될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눠주는 게 제일 공평하다?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? n분의 1 하는 게 제일 낫죠. 그죠? 재산 나눠줍니다. 나눠수인데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줘요. n분의 1로 잘 나눠주면 상식적으로 좀 잘 나눠줬다고 생각이 들잖아요. 근데 자식들 입장은 좀 다른 거예요. 뭐가 다르겠어요? 본인들이 볼 때는 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있잖아요. 재산이 가진 게 있는데 그게 14분의 1로 줄은 거야. 본인들은 그냥 통째로 그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 n분의 1로 나눠주다 보니 14분의 1로 줄은 거죠. 그러니까 각자 불만이 있어. 14명 다 불만이 있어요. 다 적게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갑니다. 첫째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네 집에 좀 살아야 되겠다.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저희에게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남겨주시더니 지내기는 저희 집에서 지내려 하시는군요. 이 말은 뭐예요? 우리 집에서 지내려면 돈을 좀 더 줬어야지. 얼마 안 되는 재산. 이게 뭐예요? 똑같이 나눴다는 거지. 똑같이 나누긴 나누고 부양의 의무는 나만 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이 얘기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기분이 나빠요. 그래 내 자식이 너밖에 없겠냐? 하고 둘째를 갑니다. 둘째는 또 어떤 말 할까요? 네 큰아들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. 셋째는 또 어떨까요? 셋째도 똑같죠. 딸한테 갑니다. 딸들은 또 어떨까요? 아우 딸들은 좀 달랐으면 좋았겠는데 딸들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14명의 자식들한테 외면을 받고 어머니가 선택한 길은 뭘까요? 이분이 또 불자였습니다. 그래서 절에 가야 되겠다. 내가 저것들과 함께 사느니 내 자유를 찾고 홀로 있는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내가 잘 보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출가를 선택을 합니다. 출가를 해서 이분은 좀 나이가 많잖아요.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본인이 좀 늘 했습니다.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.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수행해서는 되지 않다.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. 낮에 우리 스님들 뭐 하겠어요? 뭐 울렵도 있겠고 그죠? 울렵 뭐 예불 뭐 예불도 있고 뭐 많습니다. 또 낮에도 뭐와 마찬가지로 수행하고 닭발 나가고 은사스님 모시고 다 이런 걸 하나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또 뭘 하느냐 나는 남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바쁘다. 그러니 잘 시간이 없다 하고 밤에 문 밖을 나섭니다. 그래서 밤에 수행을 해요. 어떤 수행을 했냐면 경행은 이렇게 나와요. 벽을 더듬으면서 걸었다 그러거든요. 그러면 걸으면서 하는 수행 또 잘 안 보이죠. 지금이나 화나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? 방이 완전 깜깜하지 이렇게 더듬더듬 돼 가면서 벽도 짚고 나무도 짚고 그러면서 수행을 합니다. 그러다가 밤 시간에 부처님 계신 곳을 지나가게 돼요. 부처님 계신 곳을 예전에는 열의 향실이라 불렀어요. 열의가 곧 부처님과 같은 뜻이잖아요. 부처님께서 계시는 향실 언제나 향기로운 방이다는 의미예요. 그 향기로운 방에서 빛을 환하게 비추십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좀 이제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빛을 쫓아 들어가요. 빛을 쫓아 들어가니까 부처님께서 환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바우푸티카에게 본문을 특별히 따로 해주십니다. 그 내용이 이겁니다. 바우푸티카요. 최고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백년을 사는 것보다 최고의 진리를 알고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. 이 본문을 듣고 바우푸티카요. 바우푸티카요. 번뇌를 모두 다 소멸하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공부의 때가 무르익었음을 아신 거죠. 그리고 이 내용의 깊은 의미는 또 뭐겠어요? 이분은 나이가 많잖아요. 나이가 많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란 말이죠. 그것을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거예요. 넌 이제 진리의 길에 들어섰고 속과에서 백년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 진리를 알고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.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니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. 부처님께서 본문을 해주시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.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우푸티카는 본인만의 컴플렉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스윙들도 그렇거든요. 나이 들어서 출가하면 늦깎기라고 되게 놀려요. 놀렸습니다. 저는 늦깎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 놀렸을 것 같아요. 안 놀렸을 것 같아요. 한 분만 놀렸습니다. 한 분 그분은 놀림을 받으면 즐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분이 노인네 저희가 그랬거든요. 노인네 노인네라고 그랬어요. 같은 이제 출가를 같이 했는데 그 스윙이 그러면 갑자기 허리를 두드리더니 아이고 늙은이 죽는 애 늙은이 막 이래 근데 그때는 진짜 나이 들어 보였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스윙 나이가 몇 시인 줄 아세요? 제가 그때 스무 살이었으니까 그 스윙의 나이가 스물여덟 살이었습니다. 아이고 무슨 스물여덟 살 자리가 허리를 두들기면서 아이고 늙어서 곧 죽겠네 이러고 있어 참 그런 생각이 납니다. 어쨌든 최고의 진리를 알았다. 알았고 그렇다면 그 하루가 가장 보람된 시간인지 진리를 모른 채로 사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살아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불교의 진리의 가르침에 들어오신 불자님들은 참으로 행운하시다. 이런 인연을 만난 것 자체가 전생에 큰 복을 지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훨씬 나은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다. 하는 것입니다. 자 그럼 오늘도 금강경 함께 독경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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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